자 오늘 할 게임은 무엇이냐 피슈라는 게임이고요 우리 저번에도 물고기 파닥 꼬리는 게임 했었잖아 왜 자꾸 물고기 게임만 가져오지? 자 플레이 어 뭐야 너무 귀여워 야 먹는 소리 너무 귀엽다 어? 아 Z가 대쉬구나 Z 대쉬 X가 먹는 키 쩝쩝충 물고기의 모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야 근데 씹을 때 소리가 너무 청량하다 죄송합니다 정상적으로 게임할게요 저쪽으로 위로 올라갈 수 있나? 안되네 일단은 지금 조그만 거를 먹어서 커지는 게 목표인 거 같은데 이거 보니까 그냥 이러면 안 돼 그냥 이렇게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이거 이건 개 하수 짓거리 진짜 잘 봐봐 고위 포식자들은 입을 열어 입을 열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먹잇감을 노려 찰 이런 식으로 한 마리의 스나이퍼가 되어라 이런 식으로 악어메타로 가라 잘 먹네 좋아 여기 갈 수 있나? 오케이 나이도 어 여기 한입에 먹혔어 아 미친네 왜 태초마을이야 이게 에반데? 아 개 에바잖아 와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아 이거 죽으면 안 되네 이거 아 죽으니까 태초마을이네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오케이 이런 식으로 오케이 지금 아까만큼 커졌어 자 이제 가도 되겠죠? 자 입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야 훨씬 크다 어 뭐야? 아 이씨 잠깐만 자 저거 낚시 빠느라니아 저거 아이씨 저것도 진짜 먹으면 한방이 뒤지겠지 물고기야 물고기 눈앞에서 죽었어 나 이제 물고기도 먹을 수 있다 잘 봐봐 이리로 와! 이걸 안 대주네 이거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들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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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이 달다 어우 이거 먹는데 내가 배부른데? 아니 겁나 맛있게 먹네 진짜 아니 미쳤어 먹는 거 너무 맛있게 먹어 오 크기가 커지니까 이런 커다란 걸 이제 움직일 수가 있다 아 나도 물고기 먹고 싶어 나도 나도 물고기 먹게 해줘 나도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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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게 해줘 아니 에임 개고자 나이스 와 방금 엄청 큰 거 먹었다 나이스 이제 좀 웬만큼 커졌으니까 오른쪽도 한번 가볼게요 어 야 나 엄청 커졌어 근데 이것도 건들 수 있는 건가? 이건 못 건드네 이리로 와 꼬린? 내 입속으로 꼬린? 어 이거 뭐야? 귀여운 열쇠고리를 얻었는데 일단은 모르겠으면 바깥으로 꺼내 바깥으로 꺼내고 아래쪽으로 내려올까요? 아래쪽 아래쪽에 문어다 문어도 먹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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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으아아아! 떨어져! 안돼!!!! 아이 미친! 아니 내 피 빨아먹는 거였구나? 어쩐지 크기가 좀 작아지더라 우와 문어 존네 무서웠네 안 돼! 아니지요?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앙 아니 태초마을이 개호바라니까 이런거라도 먹자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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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게임이 어려워 얘들아 진짜 이거 진심이야 나 절대 안죽어 얘들아 진짜 안죽어 리얼이야 이거 리얼 진심이다 얘들아 이거 대쉬후에 먹는 컨트롤 이거 굉장히 잘하는거야 지금 플레이를 안해서 그렇지 남들이 못한다 이거 밑으로 내려갑시다 밑에 문어 있는데 문어가 개무서워 진짜 문어 조심 와 다시 조그매졌어 아 에바야 자 자 이제 다시 바다의 포식자가 되었습니다 일단 문어 한 마리 저기 있네 문어 한 마리 저기 빠졌네 내가 봤을때는 요 커다란 물고기를 문어한테 데리고 가 야 문어한테 가라 너 문어한테 가라니까 오케이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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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나이스 나이스 피해주고 슥 피해주고 오케이 오케이 이거 뭔데 아 아 그 노란색 볼 그걸 여기로 가져와야 되네 노란색 볼 어딨어? 그거 가져와서 저기다 끼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손잡이네 손잡이 아 이거 갖다 버렸는데 그거? 여기 있나? 아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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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이씨 잠깐만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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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아니 안 움직이는데? 헉 아니 진짜 아이씨 자 자 자 은밀하게 은밀하게 바람같이 오 일단 일단 옆으로 빠져 옆으로 빠져 옆으로 빠져 옆으로 빠져 자 기다려 헉 일단 안으로 넣어 안으로 넣어 오케이 안으로 넣었어 자 문호 올라가중 올라가 중 그럼 슥 됐다 오오오하 나이스 이제 이렇게 해주면 이야 이씨 에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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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오오옦 오오올 끝! 게임 겁나 간담 명료한거 봐 오케이 여기까지 코여운 물고기장의 모험이었습니다 끝! 끝!